엄마, 하나 남은 석을 내가 먹는다. 그래, 흘리지 말고 먹어. 맛있다. 여보, 오늘 신문 어디 있어? 거기 탁자 위에 없어요?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야, 이거 뭐하는 짓이야. 이거 오늘 신문이잖아. 아까 보러 없겠다고. 여깄네요. 이거야, 원. 아이고. 오늘 신문인지 모르고 그랬어요. 죄송해요, 아빠. 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다. 앞으로는 설거지거리 만들지 말고 껍질채로 먹어. 수도세도 많이 올랐어. 그럼 앞으로는 머리도 열흘에 한 번 감을게. 당분간은 목욕탕도 못 갈 텐데, 3일에 한 번은 감아야지. 목욕탕을 왜 못 가? 석유파동이 나서, 몇 달간은 아빠 월급 안 나올 거야. 당분간은 절약해야 해. 으으... 으엑 다녀왔습니다 으악 왔니? 엄마 이게 다 뭐야 생활비가 부족해서 인형 눈붙이는 부업 시작했다 부업? 들어가서 밥 먹어 엄마 이거 내일까지 다 붙여야 돼 내일 아침에 얘기하면 되겠지 뭐 아빠 월급이 계속 안 나오면 어쩌지 나랑 동생들은 밥도 많이 먹는데 애기는 부잣집으로 입양 보내겠다고 하면 어쩌지 으악! 내 옆에! 엄마, 우리 딸 오자면 안 돼? 너무 좋아바 다같이 자니까 연탄도 아끼고 좋잖아 어서 자자 자두 누나 밤마다 천정에서 지 소리가 들렸는데 요즘은 조용하다 그치? 지둘도 먹을 게 있어야 살지 찢어지게 가난한 오레지 여보, 문 좀 닫자 인형 때문에 잠이 안 온다 거실에 꽉 차서 문이 안 닫혀요 내일 가져가니까 좀만 참아요 나 인형 교환고 잘래 전부 다 거꾸로 붙이셨어요 그럼, 돈은? 아줌마, 내일까지 전부 다시 하세요 엄마, 나 오늘까지 육상회비 내야 하는데 벌써 날짜가 그렇게 됐나? 깜빡했네 선생님께 다음 주에 있는다고 말씀드려 네 너는 학교 안 가고 뭐해? 응, 가, 가야지 아휴, 자두는 또 준비물 안 챙겨 온 거니? 뒤에 가서 손 들고 서 있어 네 자두야 어? 아, 무슨 고민 있어? 표정이 안 좋네 혹시라도 내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간다! 자두야, 나 문방구 가는 길인데 같이 안 갈래? 어쩌지? 난 심부름 하러 가야 하는데 그럼 내일 보자 준비물 값 정도는 말하면 해줄 텐데 말해볼까? 야, 꼬맹이! 응? 형들 진짜 나쁜 사람 아니거든? 저, 정말 돈 없어요 형들 집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그래? 이거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만 좋은 말로 할 때 가진 거 다 내놓으란 말이야 좋은 말로 할 때 가진 거 다 내놓으란 말이야 저, 정말 돈 없어요 자두야, 빨리 가서 신고를 형님들 집이 어렵다잖아 도와드려 어? 저기, 오빠들 배 많이 고프시죠? 이거 다 넣어두세요 어? 자두야, 배 안 고파? 신경 쓰지 말고 니 갈 길이나 가 어? 으아악! 그러게, 앞을 보고 걸었어야지 다친 데는 없어 용돈 버는 데는 무업이 최고야 그러게 뭐예요 무업이라고? 여기 뭐 하는 데지? 동네 할머니들이 김치 담그는 거 같은데 저런 건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할머니! 저도 부업 시켜주시면 안 돼요! 아이고 뭐, 니가 부업을 하겠다고? 준비물 살 돈을 군것질하느라 다 써버려서요 하루만이라도 일하게 해 주시면 안 되나요? 너 지금 뭐 할 거야? 이거 생각보다 쉽진 않은데 한 명은 필요 없고 두 명은 있어야 돼 아, 그래요 그럼 얘랑 같이 할게요 얘들아, 창고에 가서 무좀 가져와라 네! 저기, 그럼 수고하고 난 이만 가볼게 좋은 말로 할 때 따라와라잉 자두야, 이거 정말 장난 아니다 힘 빠진다 입 다물어 드디어 모두 끝냈다 얘들아, 마늘 좀 빻아라 얘들아, 마늘 좀 빻아라 내일 아침 일찍 돈 받으러 올게요 그래, 수고 많았다 내일 학교에서 보자 그래, 내일 보자 힘든 하루였어 그래도 이제 준비물값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안녕하세요 이거 죄송해서 어쩌죠? 돈은 내일 나온다고 하네요 죄송해서 홍삼백 좀 가지고 왔습니다 가져가시지요 아이고, 이런 걸 다 자두가 선생님을 정말 실망시키는구나? 오늘도 뒤에 가서 벌 서고 이따 교무실로 와 자두가 또 군것질 했나? 이게 뭐야? 홍삼드링크? 하하하하하하 떼놔 요새 매일 벌 서느라 힘들어서 이거 먹는 거냐? 아님,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하하하하하 오늘은 너 상대할 기분 아니니깐 건드리지 말고 그냥 가라 이상하네 오늘은 왜 이렇게 저기압이실까? 어디 홍삼맛 좀 올까? 어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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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으악! 최자두! 으아아아악! 너 지금 뭐하는 거야? 저, 저기 엄마 너 또 싸운 거지? 아, 아니야 아니야! 그냥 자기 혼자서 넘어진 거야! 요거 봐라! 툭하면 쌈박질해! 이제는 거짓말까지 해! 정말 아니야, 엄마! 이대로 가시나? 비싼 돈 주고 학교 보내놨더니 쌈박질이나 하고! 엄만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돈이 아까우면 안 다니면 되잖아! 너 지금 어디가? 여보세요? 아, 성훈이 오빠! 언니, 엄마한테 혼나고 늦게 들어왔는데 되게 아파요 으이구, 잘한다 잘해 그러게 누가 그렇게 싸돌아 댕기래 엄마, 나 목말라 물 줄까? 아니, 물 말고 나 사과 먹고 싶어 이 밤에 사과가 어디 있다고? 밖에 들리잖아! 사과 장소 아저씨 소리! 어? 사과 사세요! 달콤한 꿀사과! 아이구, 코는 잔뜩 막힌게 귀는 뻥 뚫려있나 보네 으휴! 사..사과다 자두야! 일어나서 이것 좀 먹어봐라 사과다 됐다! 홍삼팩 천지인데 이거나 먹어 사과맛 홍삼이다 하고서 사과 먹고 싶단 말이야! 사과! 하나만 먹으면 다 나을 것 같단 말이야! 아휴, 얘가 웬일로 먹는 거 가지고 투정이래 계세요! 어? 이 밤엔 누구야? 네? 늦게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자두가 일 되게 많이 했어요 어휴, 이놈 가시나 그 많은 홍삼이 어디서 난 건가 했더니만 평생 안 보던 돈 눈치를 다 보고 떠오리오, 떠오리! 맛있어? 응! 진짜 맛있어 떠오리라 그런지 고른 사과밖에 없더라 좋은 게 아니라서 미안해 아니야 맛있기만 한데 뭐 나중에 과수원 집으로 시집가서 원없이 먹어 아니 난 부자가 돼서 과수원을 통째로 사버릴 거야 역시 우리 딸이야 여보 웬 홍삼이야? 잡쏘요 우리 딸이 처음으로 벌어온 거니까 많이 먹어 내 이름은 김필슨 국내 유명 대학에서 경제학으로 박사학위까지 있는 내가 드디어 진짜 내 사업을 운영하게 됐다 난 이것을 시작으로 반드시 김필코 성공할 것이다 야 우리 동네에 뷔페 식당이 새로 생겼대 정말? 그럼 마음껏 먹을 수 있겠네? 난 요즘 거기서 밥 먹는 꿈도 마꾸는 거 있지 촌스럽게 뷔페가 뭐래니? 싸게 나오는 음식일수록 품질은 안 봐도 뻔한 거 아니겠어? 뷔페 하나 생겼다고 호들갑 떨기는 먹고 싶다 뷔페 식당이 새로 생겼다니 엄마한테 얘기해서 한번 가보자고 해야겠다 그래서 이미 난 이렇게 준비 중이야 준비라니? 아니 이런 교양 없는 소리까지 참아가면 내가 이 학교를 다녀야 하는 거야! 비즈니스의 홍보는 필수! 동네 홍보는 아줌마들의 입소본만한 게 없지 우리 동네에 이렇게 큰 식당이 생기다니 젊은 분이 대단하네 좋은 재료와 푸짐한 음식 서비스가 저희 식당의 자랑입니다 오직 손님들을 위해서 저희는 언제나 최선을... 자두엄마! 자두엄마 아니에요? 어디 장보고 오는 길이오? 장을 왜 봐요 요 앞에 뷔페 식당 열었다는데 오늘부터는 거기 가보려고요 아휴 오늘 뷔페 식당에서 동네 반상회 열어도 되겠네 워후! 홍보는 성공적이야 역시 경제학 박사인 나에겐 사업 정도는 식은 죽 먹기라니까 얘들아! 엄마 왔다! 아! 엄마 오셨어요? 너희들 아까 엄마가 얘기한 대로 잘하고 있는 거지? 아!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고 버티고 있어 아! 애기는 배가 훌쭉해져서 바지가 계속 흘러내릴 정도야 그래! 아주 잘하고 있어! 저녁엔 배불리 먹자꾸나 아빠 오시면 바로 출발하는 거다 네! 손님은 맛으로 끌어들인다 그렇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각종 기름진 음식으로 배를 불리면 그렇게 많이 먹을 수도 없을 거라고 이렇게 부자가 되는 거야! 역시 난 천재야! 아하하하하하하하 어? 앞으로 일주일간 이 식당은 우리가 접수한다 여긴 너무 많은 종류의 음식들이 있다 하나 뷔페엔 중요한 원칙이 있지 화려한 음식들에 현혹돼선 안 돼 뷔페라고 해서 모든 음식을 다 먹을 필요는 없어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무시한다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 으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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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 메뉴는 항상 식사동선에서 벗어난 구석에 있기 마련 고기다! 일종의 보이지 않는 영어 비밀이지 그곳이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공략해야 하는 곳이다 도 cin하하아아 엄마 진짜 행복해요 우리 애기도 많이 먹어 엄마! 고기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 내가 당장 뛰어가서 가져올게! 이렇게만 간다면 대출금도 금방 갚겠어! 그럼 사업도 확장하고 돈을 엄청 벌어들이는 거야! 야, 사업이 박스하기보다 쉬울 줄이야! 어? 자두야! 민지야, 여기서 보내! 저기, 미안한데! 내가 지금 좀 바쁜 상황이거든! 이런저런 일로 돼! 내일 학교에서 보자! 미안! 아니, 저것들이 다 몰려왔잖아! 쟨 돌돌이! 야, 맛있다! 맛있다! 감사합니다! 저기, 얘야! 왜요? 뷔펜데 그렇게 조금 먹니? 먹는데도 품위가 있어야죠! 먹을게 많다고 마구 먹는 사람들은 교양도 없는 인간들이라고요! 바로! 저 테이블처럼요! 도대체 몇 그릇이야? 이제 끝났나? 잠깐! 요 앞에 일이 좀 있어서요! 으흠! 으흠!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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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이제 다시 한 번 시작하자! 네! 이게 뭐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먹을 수 있는 거지? 사장님, 왜 그러시죠? 오늘 준비한 고기가 다 떨어졌는데요 이게 무슨 피폐야? 환불해줘! 환불! 전부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 이제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아요 어제가 아무리 할인 첫날이지만 재료비는 남아놔야 하는데 거기다 환불까지 아, 이건 너무 척자야 응? 보시다시피 50% 할인 행사는 끝났구요 이 시간 이후부터는 반드시 정상 가격을 전부 다 내고 입장하셔야 합니다 알겠죠? 이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엄마, 그럼 오늘 못 먹는 거야? 어제 먹은 가격보다 두 배를 더 내야 해 엄마, 아빠는 부담되는 가격이란다 그렇지, 이대로 포기하고 돌아가라고 엄마가 우리 자두를 얼마나 믿는지 알지? 부담이 되는 만큼 우리가 더 노력해야 돼 아, 네? 이게 뭐야? 기왕 왔는데 돌아갈 순 없잖니 엄마, 아빠가 크게 쏘는 거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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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만약에 음식을 먹다가 남기기라도 한다면 내가 책임 못 져요! 음식 시력이 남으면 벌금까지 있다구요! 벌금! 자, 가격이 두 배로 비싸진 만큼! 아, 우와!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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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점이 없다면서요? 자두엄마, 자두네는 거기 뷔페 가봤어? 아이 뭐, 그렇죠. 저희 집은 이제부터 채소 좀 먹으려고요. 아줌마, 이거 한 단에 얼마예요? 조용해서 참 좋다. 역시 교양 있는 식사를 하려면 사람들이 없어야 돼. 이대로 끝낼 순 없어. 이대로 끝낼 순 없어. 누구세요? 소고기 30근, 돼지고기 30근입니다. 받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린 고기배다 시킨 적이 없는데요? 그날 받은 고기를 우린 맛있게 먹었고 그 바람에 한 달이나 뷔페를 못 갔다. 그동안 그 뷔페 식당은 장사가 진짜 잘 됐다고 한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 우리 집에 고기가 다 떨어졌을 때쯤. 도망치듯 이사를 가버렸다. 아휴, 이제 고기를 어디서 먹지? 아휴, 왜 이렇게 늦지? 아휴, 왜 이렇게 늦지? 아휴, 아빠! 아휴, 아빠가 언제 올 줄 알고 이 시간에 마중까지 나왔어. 차두야! 저기, 차두야! 차, 차두야! 나 참, 그게 그렇게 좋아? 에이,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사랑이지. 내 사랑. 브이베이크림 크림빵! 어, 아빠! 또 버림받고 혼자 오는 거야? 아, 그러네. 그러게, 뭐하러 보너스 타는 날마다 저런 비싼 빵을 사오고 그래요. 빵 사고 남은 돈이나 내놔요. 네네, 드려압죠. 그럼요. 아, 뭐예요? 왜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은 빵을 좀 많이 샀거든. 그러니까 대충 아이스크림이나 하나씩 사주면 될걸. 왜 이런 거 사와서. 여보, 먹는 거 가지고 그러지 말자. 저 천장만한 크림빵 먹고 싶다. 당장 방에 들어가서 숙제하지 못해? 에이, 완전 대박 크림빵이었는데. 자두야, 허리 아프니까 책상에 앉아서. 뭐지, 그렇게 먹어놓고 어떻게 한 왠종일 빵이야? 먹고 싶은 걸 어떡해. 몰라. 대체 넌 누굴 닮아서 그렇게 먹는 걸 밝히는 거야? 저 때론 엄마 닮는다면서. 엄마, 뭐 만드는 거야? 네 엄마 요리 인생 파야흐로 30년. 내가 밥만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다면 그 착각을 깨주마. 엄마, 설마 빵 만들어주려고? 뭐냐, 기대해라. 짠, 완성이요. 우와, 진짜 맛있어 보인다. 스톱! 잠시만 기다리지 못할까? 네 언니는 지금 방에 있니? 뭐야, 빵 굽는 냄새였구나. Rabbit, 로마 왜 provider hai con, 잠시만 기다리지 못 момент. 계속 습고 다리다, 티 스 zip. 으악! 냄새 부터 이미 틀렸어! 최 Правile look! 으악 거기 안서! 이게 또 어디로 도망을 친 거야? 어휴, 저걸 그냥! 지금 이 순간 갈 곳은 딱 하나! 거기밖에 없어, 엄마. 최자두! 당장 나와서 자술하지 못할까? 뭐야, 자두가 왔어? 오늘 온다는 소리 없었는데? 저게 진짜! 이 와중에도 빵을 못 내려놓고! 어? 자두야, 들어와서 먹지 그래? 안 해 따끈한 빵도 있는데. 자두야, 우리 가게도 좀 들러주라! 모카치 빵 새로 구웠는데 먹어볼래? 어라! 야, 최자두! 뭐 먹어? 그거 맛있냐? 야, 브이베이커리 크림빵 진짜 끝내주더라! 너 추천해줄 빵 없어? 이게 뭔 일이래? 엄마, 사실 언니는... 브레드 자두야! 뭐, 뭐가 어째? 브레드 뭐? 브레드 자두! 다시 말하면 빵 자두! 빵이서만큼은 언니 인마 따라올 사람이 없어! 자두네 아주머니 아니세요? 안녕하세요! 오, 그래 딸기구나! 오랜만에 보네! 아주머니가 이 동네는 어쩐 일이세요? 아, 그게... 자두 좀 찾으러! 네? 자두가 지금 여기에 와 있어요! 잘됐다! 자두한테 제일 먼저 초대장을 주려고 했는데! 초대장이라고? 그게 저희 집이 이번에 작은 빵 가게를 오픈하게 됐거든요! 자두가 꼭 좀 가게 와 줬으면 해서요! 자두가 맛있다고만 해주면 대박은 맡아놓은 거라! 말 좀 잘해주세요! 네! 아... 봤지, 엄마? 그러니까 엄마의 그 아마추어 빵으로는 언니의 게다리 춤을 추게 할 수 없단 얘기야! 어서오세요 저, 케이크는 어느 쪽에? 아, 저쪽에 있구나 케이크 사시려고요? 오늘 케이크 구매하시는 분께는 크림빵 두 개를 무료 증정 행사하고 있습니다 전 여기! 크림빵이 맛있다고 해서 온 게 절대 절대 아니거든요? 네? 어서오세요 으악! 자, 자도 내 아빠잖아!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네 뭐지? 아이고 이거! 매번 감사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아니, 왜 봉지만 사갖고… 할머니, 크림빵 열 개만 사갈게요 응 설마, 지금 저 봉지에 난 저 빵을 담고 있는 거야? 아휴, 우리 애들이 이 빵을 그렇게 잘 먹네요 저기요 아까 그 아저씨 여기서 빵 사신 적 있어요? 그, 그건 왜? 수많은 사람들이 속느냐 마느냐 아주 중대한 문제예요 아휴, 사신 적은 없어 이럴 수가! 뭐? 그러니까 여태까지 길거리 300원짜리 빵을 그렇게 찬양했다는 거야? 웃기네 소리 하지마! 왜 말도 안 되는 얘기 지어날! 은희, 네가 잘못 본 거 아니야? 야. 내가 잘못 본 거면 평생 최자두의 노예로 산다 뭐야 최자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내가 뭐! 그게 300원짜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맛있길래 맛있다고 한 건데! 뭐? 브이베이커리빵은 역시 비싼 값어치가 있다메! 재료를 아끼지 않는 풍부한 맛이라메! 그..그게... 어쩐지 이럴 줄 알았어! 자두님 입맛이 그렇게 고급질리가 없잖아! 싸구려빵 사고 남은 돈들 다 어디로 빼돌렸냐구요! 야 여보 그게! 갑자기 실토하지 못해요! 너도 내가 엉터리라고 생각해? 딸기야! 얘들아 와줘서 고마워! 축하한다! 에이 뭘 이런걸! 딸기야 안녕! 아! 자두도 왔구나! 축하해! 우와! 가게 진짜 멋지게 꾸몄다! 어? 시식용이지? 먹어봐도 돼? 아! 그..그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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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촉촉한 감정! 부드럽지만 살짝 간력까지 느껴지는 빛가루의 손결! 계란에 보태가 환상적으로 주었된 크림까지! 으악! 이거 완전 저 대박이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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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빵 완전 맛있는데! 아 그렇구나! 이거 다 먹고 좀 이따 먹어보지 뭐! 그..그래! 난 집에 일이 있어서! 얘들아 그럼 학교에서 보자! 아휴 이거 금방 안 그치겠네! 우산 가져왔으니까 끝나면 내려와요! 회사 앞이야! 아이고! 그 문제의 베이컬이랑 리어카가 바로 여기였구나! 아휴! 먼 비가 그치지를 않네! 여기요! 할머니! 저희 가게에 파라솔 큰 거 하나 있는데 빌려 드릴까요? 아이 됐어요! 맨날 이렇게 나무빵 갖다 주는 것만도 고마운데! 어? 어? 아휴 모양 망친 거! 어차피 저희 가게에서 팔지도 못하는데요 뭘! 아니 저게 뭔 소리야? 아이 그래도 사람이 염치라는 게 있어야지! 매번 고맙소! 자꾸 고맙다 하시니까 저 빨리 들어가야겠네요! 그럼 오늘도 많이 파세요! 저기요! 할머니! 이 크림빵! 혹시 저 베이커리에서 줘서! 아이고! 아이고! 파수! 모양만 이렇지 맛은 똑같다우! 누가 뭐래도 이 빵은! 훌륭한 빵이라고! 나아악! 나는 지금 우리는 지금 애정의 집으로 간다 아니? 빨리 자리로 들어가. 어서. 네. 자, 모두 주먹! 오늘 우리 반에 새 친구가 전학을 왔어요. 뭐하니? 애자야, 얼른 들어와. 애자야? 애자야! 아이고, 죄송해요. 긴장이 돼서 화장실에 갔다가 그만 다른 반으로 들어갔었지 뭐예요. 자, 되게 웃긴다. 내 이름은 방애자예요. 시골에서 왔다고 이름이 웃기다고 너무 놀리지 말고 앞으로 잘들 부탁혀. 이름이 방애자래. 자애자, 방애자. 자뚜야, 그만 웃어. 애자는 어디 보자. 그래, 저기 성운이 옆에 가서 앉으면 되겠다. 저, 성운아. 책 좀 같이 보면 안 될까잉? 첫날이라 준비를 못 해왔구먼. 아, 그래. 같이 보자. 연서부터 보면 되는가잉? 아무리 봐도 엄마랑 아들 같단 말이야. 제자도!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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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응? 배가 들어가면 게임 끝이지. 꼭 그렇게 생각할 수... 윤석아! 어, 너 이은석 맞지? 우리 반 반장. 어, 왜? 아이고, 서울선은 반장을 외모로 뽑는다고 하더니 딱 허튼 말은 아니었구먼. 어? 뭐, 좀 그런 경향이 있지. 하하하하하하. 근데 무슨 일로? 나한테 할 말이라도 있어? 아이고, 내 정신 좀 보게. 저기, 다른 게 아니고잉. 선생님이 과학실에서 뭘 좀 가져오라 그러셨는디. 내가 과학실이 어딘지. 아, 과학실 찾아. 따라와, 나랑 같이 가자. 아이고, 잘생긴데 나 친절하기 거지. 허긴, 그래서 반장으로 뽑힌 거겠지만서도. 그냥 일로만 줘도 되는데 미안해서 어쩐대. 에이, 미안하겐 반장이 하는 일이 친구를 돕는 거지. 하하하하! 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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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부침성이 좋은 것 같아 그치? 그러게, 싹싹하고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게. 누구랑은 좀 많이 다른데? 하하하하하. 정말로 내가 살아보려 했단 말이여. 했단 말이여. 정말 굉장하다. 전학 온 지 하루 만에 반 애들이랑 거의 다 친해졌어. 그래, 하지만 자세히 보면 아무하고나 친해지는 게 아니야. 패턴이 있어.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잘 생각해봐. 짝꿍인 성운이를 시작으로. 윤석이, 돌돌이, 딸기 순서야. 이래도 모르겠니? 글,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그래, 너처럼 순수한 애가 저런 전략과 술술을 알 리가 없지. 저건 말이야. 자기 자리를 중심으로 시계방향으로 세력을 넓히고 있는 거지. 역시, 은이 너라면 분명히 눈치챌 줄 알았어. 저, 정말 그렇네? 와, 너희 대단하다. 별거 아니야. 원래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는 법이거든. 그렇다면 다음 차례는? 그래, 다음은 누구? 우리 반의 과목남 오덕규야. 덕규는 친구들은 물론이고, 선생님이 질문을 해도 대답을 안 하는 애잖아. 어? 아! 하하하하! 으하하하!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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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그래서 말이야, 내가 어제. 으악! 돌돌, 딸기! 우리 놀이터에 가서 놀자. 아, 오늘은 좀 곤란한데. 왜? 아, 애자네 놀러 가기로 했거든. 으악! 그래? 벌써 그렇게 친한 사이가 됐어? 에이, 짝아. 라면도 끓여준다고 하던데. 너희들도 같이 가자. 뭐, 라면? 그럼 우리도. 그건 안 되지. 정식으로 초대도 안 받았는데 가는 건 실례란 말이야. 우린 그렇게 무례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렇지, 자두야? 에이, 그렇지. 알았어. 우린 그만 가볼게. 잘 가. 에이! 하하하하! 정말 가도 돼? 어? 그려. 이따 맛난 것도 먹고 말이여. 자두야! 그럼, 해결 끝나고 보자잉. 이따 봐. 어? 뭐야? 애자가, 민지 너도 집으로 초대한 거야? 아! 이상하네. 왜 나는 초대를 안 하지? 그야, 자두 네가 너무 늦게 왔으니까 그렇겠지. 곧 수업 시작이잖아. 아! 그런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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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운아! 성운아! 어? 안녕, 자두야? 이번 주 만화 파티 가져왔어? 어, 네가 빌려준다고 했잖아. 그, 그게 말이야. 어, 어떡하지? 애자한테 빌려줬는데. 뭐? 애자한테? 어, 미안해, 자두야. 어제 애자 집에 가서 라면을 먹다가 그... 아, 아니 괜찮아. 나 집에 빌려보면 되지 뭐. 하하하하! 참말이여! 애자야, 오늘 너희 집에 또 놀러가도 돼? 그래! 난 오늘 하루종일 니가 끓여준 라면 생각이 나서 선생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렸어 원래 수업에 집중 안 하는 것이 아니구이 뭐야? 라면 맛이 다 거기서 거기지 알았어, 가서 해줄게 애들이 하도 많아서 너 초대하는 걸 깜빡했나 봐 내가 에즈한테 얘기해 볼까? 됐어, 여장부 최자도 자존심이 있지 괜찮으니까 어서 가봐 그래, 민지야, 얼른 가서 얘기해줘 미안해, 자주야? 아, 진짜 눈치도 없다 뭐지, 이 묘한 기분은? 최자도, 난 초대를 못 받은 모양이구나 어? 그래, 난 못 받았다 그러는 돈? 자존심 상해! 어떻게 날 초대 안 할 수가 있지! 쇼를 해라 아휴, 근데 궁금하지 않니, 최자도? 왜 우리 둘만 초대 안 했는지 말이야 글쎄 좋아, 우리가 직접 가서 알아보자 됐어 그래, 그럼 나 혼자 가지 뭐 라면이 그렇게 맛있다며? 뭐하고 있는 거야, 어서 오지 않고 라면을 향한 저 집냐 과연 제 탓아 저기다, 저기! 세상에 어디로 왔네 감독이라고 그렇게 죽을까? 대체 왜 저러는 거지? 궁금하면 너희들도 얼른 들어와 어, 저두야! 너도 왔구나 어, 너도 왔네, 반가워 응, 너도 왔네, 반가워 니들도 왔구나 올 줄 알고 미리 준비했어야. 어? 우리가 올 줄 알았다고? 그려. 니들은 내가 초대하는 것보다 이래야 더 오고 싶어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안 불렀던 거요. 실은 내 라면 실력이 제법 괜찮구먼. 뭐, 보기엔 그냥 평범한 것 같은데. 내가 무슨 이런 라면 따위나 먹으려고. 뭐라, 뭐지? 냄새만 맡았는데 손이 저절로, 으악! 이, 이 맛! 할머니! 돌아가신 할머니가 끓여주신 맛이야! 할머니! 뭐야, 자두 너도 얼른 먹어보더라고. 어, 그래. 근데 우리 할머니는 라면 되게 못 끓이시는데. 흠, 이 맛은! 벽발 한 줄 한 줄이 살아있는데 탱탱하고 쫄깃해! 게다가 이 국물은 너무 맵지도 짜지도 않으면서 기분 좋게 칼칼한 게… 쥐자도 인생에 처음 경험해 보는 맛이야 에자야, 나 저녁도 먹고 가면 안 돼? 잘해, 그만해! 이럴, 다음에 또 라메 끓여줄게 응! 그럼 약속한 거다! 잘 가! 자 그럼 오늘도 나만의 특질하며 수프를 만들어볼까 아멘